1,000원 대체 얼마짜리 살고 있는거에요 지금? 1,000원에 70 아 1,000원에 70이면 넓을 수 있죠 근데 나한테 1,000원에 60으로 그것보다 더 큰걸 사야다 여기는 이사 나간지 얼마 안되서 지금 도배 새로 곧 할겁니다 아주 넓은 원룸 나왔습니다 옵션은 인덕션 여기 넣어주실거고 세탁기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은 저기있구요 지금 벽이 좀 지저분한거는 도배를 새로 하면 아마 깔끔해질겁니다 넓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 벽에서 저 끝까지가 5m 40 나오구요 물론 그 5m 40 이 벽 안에 여기 이 공간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5m 40이면 굉장히 넓고 이 벽에서 저희까지는 3m 30입니다 3m 30 일단 가격은 1,000에 50으로 내놓으셨구요 어 월세는 여기가 남양은 아니지만 창이 크고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창문 열어도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 이 집이 연식도 한 30년 되고 그런 건물도 아니고 적당한거 같아요 물론 더 신축구 건물도 많지만 넓이가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신축도 아니지만 넓이로서는 아주 좋다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면 되고 1 2 3 4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